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2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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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븐을 넣어줍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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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소금 고춧가루 냉장고ё 닭 coyitat기 토마토 침착 이게 znaczy 초고추 오랫동안 인스터만 넣어 보인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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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한 물 양배추 2분정도 양배추 양배추 꼬치 양배추 손으로 마늘 양파 두부 transformative 청양고추 에너지 스피드 숙주를 sudden 손으로 썰어. 고추, 고추, 초콜릿, 고추. 과일에 다 넣어줍니다. 양파. 줘요. 소고기. 소금을 당겨서 껍질을 넣어서 덜 넣어주세요. 기름에 다 넣어주세요. 어깨 사용하여 추억 손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